워싱턴 오싱턴 조금라 대사 아 웃었어 너무 맛있다. 뭐라고 적혔어? 제가 회색해드리겠습니다. 회색해드리겠습니다. 회색 미르크 소름 새우와 서랍이 왔어. 회색 수 있게 주문했습니다. 왠지 왜 죽 시켰어? 왜? 오빠가 죽 안 좋아하잖아. 주문했습니다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연지가 좋아하겠다. 오메고시 안 좋아해? 안 좋아. 이거? 뭐였지? 매실. 맞아 매실. 근데 잘 못 먹어 지금. 나만 잘 먹어. 너무 아침이야. 너무 아침이야? 응. 빨리빨리 다 먹고 싶은데 죽 시켜서 진짜 다 해. 아침 일어나서 배고파는데 진짜? 대단하다. 진짜 예쁜데? 뭐지? 어? 야 차라리 그러는 거잖아. 야. 사진. 카메라. 카메라로. 여성은 안 느끼는 거 같아. 뭐? 그냥 독서를 즐깁니다. 매일 아침. 하... example. 가서. 조금amus. 어쩔 수 있어? 응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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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눈부셔 썸나스 필요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 신발 선택이 아주 안좋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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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못 들어 하나 보네 됨 음 전 예쁘다 뭐라 그래 그 판 쓰지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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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여기가 안 돼, 여기만. 찍은 것 같은데? 와 멋있다. 여기가 이렇게 커트랩. 내려서 눈 밟고 싶다. 아무도 안 밟은 눈이야. 이거 진짜? 가래빵. 한입 주실 수 있죠? 아니 엄청. 맛있어? 응가 같아. 이거 아니야? 응. 한입 줘봐. 먹어보자. 응가. 맛있어. 맞아? 응. 이성당의 골크가 맛있어. 그럼 이성당의 패배다. 맛있다. 맛있다. 진짜 패배해. 그러니까. 다 빌려 놓고 싶은데. 저는 닭고기입니다. 저는 빠디따기트 크림치즈 케이크입니다. 닭고기. 닭고기 맛있어. 닭고기 맛. 나 먹어볼래. 음 맛있는데? 응. 맛있겠지? 오 뭐야. 맛있어. 맛있어? 음. 존맛. 단짠단짠. 너도 먹어봐. 존맛. 대박네. 엄청 크림 농도가 짙다. 먹을래? 응응. 상상 가능한 맛. 그것은. 그래서 먹을 거야. 맛있지? 이거 한입 이거 한입 먹어봐. 약간 느끼해서 잘 어울리네. 응. 이쪽으로. 음. 맛있지? 다 먹어. 음. 아니 안 떠나. 왜 나와? 안 보여 얼굴 화보 찍어? 어 화보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저거여가지고 이럴 때 한길 올라갔잖아 아 개 웃겨 자 통보 인증드렸고요 공구로 테라스 공구로 테라스 고고 아우 링 가면 못했네 안 돼요 기념품 샵이야? 잘해놨다 근데 이런거 귀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쳤나 아 그런 말도 있다 체채차 고춧가루 맛있겠다. 어떻게 먹어도 되지? 먹어도 돼. 나 이따가 올래. 맛보겠어. 맛있어? 나도 먹어도 돼. 저리치. 먹어 먹어. 정말 맛있어. 맛있겠다. 이제 뭐 먹죠? 라멘 먹나요? 라멘 먹거나 스프 카레 먹거나. 스프 카레 먹어도 좋아요. 스프 카레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. 아 추워. 너무 뜨거워. 이 날 따로 더 맛있었으면 패티로 드셔면 더 맛있어. 마스크도 없어. 마스크를 사야 될 것 같아. 이거 뭐. 근데 이게 제 속에 없다. 근데 이게 제 속으로. 이따가 있구나. 맛있어. 디스크. 오우. 뭐지? 닭볶으시기 맛있어? 맛있네 우와 내 것도 샵 젠저 소윤이 거 먹어버리겠지? 향이 많이 나 음 약간 삼겹통 맛 찍찔한 삼겹통 맛 찍찔한 맛 땀을 많이 흘린 삼겹통 맛 땀을 많이 흘린 삼겹통 맛 땀을 많이 흘린 삼겹통 맛 안녕하세요 조금 매워? 응 그래도 안 매워 한번 먹어볼게 오빠가 괜찮은데? 미소라멘 맛있네 아는 사람 없나? 네 그거 사진 찍는다는 거 잊었네 너? 뭐? 아 마나가? 응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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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 욕 백 아 숙 설명 똑바로 일 안해? 응 어? 비자도 맛있겠다 이거 아니야? 이거 수프카레 아니야 이거? 어머 이거 뭐야 인제야? 비후 시치라고 써있어 치츄 시츄 비후 비후스슈 비후시츄 이것도 하나 배워 일본인들도 이렇게 짜게 먹는데 내가 좀 더 짜게 먹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일본인들은 다 오래오래 잘 사니까 그니까 그럴듯하지 내가 쓰고 내라 나도 출근해 나도 좋은데 너는 개혈파봐 너도 출근해? 와 좀 납작해졌어 뭐할까요 와 맛있다 와 이거 좀 기린다 근데 이런게 크고 근데 이게 너무 걸리네 뭉치는 거를 미리 뭉쳐놔 맛있지 않았네 흐흫 음 음 엄청 완벽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요즘 다양하게 먹긴 했네 맛있다 맛있다 수 풀 어 펑크 수 슬트 캐시 아니 돈부터 넣는거야 원래 주유부부터 꼽는게 아니라 어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 됐어? 고정 안돼? 내가 더 의지했어? 모르겠어 그런 거 같은데? 아 추워 야 고정이 안돼 다 잡고 있니? 다 잡고 있는 거 같은데? 손톱아 너무 아픈데? 오 추워 10만원으로 될까? 됐나? 된 거 같은데? 42에서 멈췄는데? 잔돈 떼면 되는 거지? 체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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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받아? 이걸로 하는 거 같아 오 인식한 거야? 응 이상한 시스템이다 왜? 기름을 넣기 전에 돈을 넣으라고 하거든? 어 남자는 돈을 안 줘 기계가 저 영수증을 넣어서 받는 기계가 가서 영수증을 찍었잖아 고향에 뜨는지 들어갔다 오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